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해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을 기록한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구약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면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계속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계속되는 그 마음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며 새어나가며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이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또 이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이른 양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적으로 무언가 자신의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이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 그들과 같이하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래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의 양을 가진 먹자가 있는데 99마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양이 있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니까 괜찮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한 양의 그 아픔을 알고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것은 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간절함의 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찾고 찾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이것은 한 잃어버린 양과 99마리의 찾은 양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지만 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상황 이것이 무엇보다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찾아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찾아 다니신다 우리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이 목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인가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 보면 14장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초청하는데 채워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을 채우는데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채워라 이런 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찾아 다니시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은 찾고 찾고 찾아 다니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찾으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목자가 찾은 그 즐거움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 유대 풍습에 대해서 정통한 독일의 신약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아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이 목자 없이 헤매다가 기진맥진하여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또 너무나 혼자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옮길 수밖에 없었다 양은 잘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혼자서 방황하다가 기진맥진 힘들어하니까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이 무겁지만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과의 친밀감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요즘은 뭐 폰이 다 있어가지고 잃어버릴 일들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동물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 동물을 안고 즐거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잃은 양도 목자에게는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힘들어서 처진 그 양을 끌어안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99마리 양이라는 찬양 이 가사를 보면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우리는 99마리 양 같았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99마리 양 같은데 주의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른 한 양을 찾아 나아가는 그 주의 사랑을 모른 채 사랑하는 척 살았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시선이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다녔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언제나 나를 찾았다 언제나 나를 알았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그 사랑을 가진 주님이 지금 또 다른 이른 양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99마리의 그런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살다가 주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속해서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양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은 양의 비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아들 비유 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잃은 드라크마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나가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보에게 주는 한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빠지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것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한 잃은 아들을 찾는 것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가 떠나간 그 아들을 찾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보여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돌아왔을 때 함께 잔치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에 있는 아들은 이 잔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방탕하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왜 이렇게 반겨주실까 거기에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이 잘 전해지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도한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전도와 인도 전도는 그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도는 그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인도 끌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넓게 보면 다 전도입니다 간접적이든 측접적이든 복음과 그 복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전도의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차지심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내가 시간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역사하느냐 내 삶을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섬김과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한 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대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런 바쁜 일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가득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달해 주는 통로인데 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전도의 출발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어쩔 때는 이것이 나의 어려움 나의 병 나의 갑작스런 환란으로 인해서 내려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기 때문이죠 제가 마산에 내려오기 전에 아는 성교사님 아들이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그가 이제 고3을 준비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 환정을 받습니다 그가 점점 세약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 그가 병실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병문안 오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병으로 인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그 친구들이 자신이 아니면 그 기회를 얻기가 힘들겠다는 그 마음에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그 마음을 안 짐례하는 목사님이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그 장례에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장례식이 됩니다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언약식이 됩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약속받는 언약식 이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 그의 고백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날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차에 따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반응이 없다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말하는 사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통로로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걸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런 즉 십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십년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사랑의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한 어린 한 이른 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이 통로댐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통로댐의 인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 전도했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른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어 놀아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를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10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합니다 잔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잔치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는 무슨 잔치를 합니까? 교회는 그냥 거룩한 곳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왜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계속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잔치를 같이 경험하며 누리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행복 나눔 잔치 이른 양을 찾아 함께 즐기는 잔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무언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많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잔치를 찾아 나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따라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 그 따라감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이죠 모든 전도는 관계성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이 관계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러한 말들을 쉽게 듣습니까 자기와 관련된 말도 잘 안 듣는데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것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움직여집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성령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우리가 10월 27일 행복나눔 잔치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10월 오전 10시던 밤 10시던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27일 전 27분이던 후 27분이던 기도하는 것 오늘 그 예비 작정서에 작정 이름을 쭉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질 때 이른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와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중에 강요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요해서 물론 부담이 되는 말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남자치 주제와 또 함께 구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현수막에도 붙였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또 외치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이른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영혼을 품고 보금을 전하고 주님께 맡기자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